다 지은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 물량이 전국에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전문 업체와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의 2배가 훌쩍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그걸 수정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미분양 통계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제 의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기억하겠습니다. 2년 전 입지를 시작한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670여 가구 중 올해 1월 기준 중공 후 미분양 물량은 317가구로 절반 가까이 되는데 당진시 미분양 자료에는 이 단지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이 아파트 역시 480여 가구 중 90% 정도가 시공사와 시행사 보유분, 즉 미분양입니다. 지자체 통계에서는 역시 빠져 있는데 관할 탓도 합니다. SBS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를 통해 2017년 이후 신규 분양단지 약 197만여 공동주택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분석한 결과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은 2만 9,632채였습니다. 국토부 발표가 1만 1,363채였으니 실제로는 2.6배 많은 걸로 추정됩니다. 6,700채에 육박해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기는 정부 통계보다는 5배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택 시장을 보여주기에 현재의 미분양 통계는 굉장히 과소 계산이 되고 있고요. 산업계에서 이걸 또 5회에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로 이루어지는 미분양 집계방식의 한계 때문인데. 미분양 주택이라고 하면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좀 꺼려지게 마련이고 신고에 충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시장 침체기에 축소 보고가 일어날 유인이 커 현실과 괴리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제의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도 사실 미분양 물량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분석한 건 보통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어진 다음에도 오랜 기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공사나 시행사인 경우인데 좀 신중한 집계를 위해서 조합이나 신탁사가 보유한 물량을 제외했는데도 이게 2만 9천 채였던 것이죠. 중공후 미분양 통계 말고도 국토부가 전체 미분양 규모를 매달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3월 기준으로 6만 4천 채 정도였거든요. 앞선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 미분양 규모가 10만 채를 웃돌 거다 이런 업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IMF 때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자발적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정부가 장기적인, 단기적인 정책도 세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통계가 부실하면 시장 진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공급 대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언제 집을 내가 살지 또 언제 집을 지을지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해 국토부에 이런 미분양 통계 신고가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통계의 오랜 추이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어서 당장의 집계 방식의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분양 통계 공개로 인한 낙인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당장 전격 의무화보다는 현장 모니터링 강화 같은 개선안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예부 재의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